제가 아까 프리탑젤을 발랐잖아요. 근데 클렌저로 닦아내지 않습니다. 1단계를 더 줄여드릴 수 있는 게 프리탑젤 닦아내지 않아도 되는 신개념의 클렌저. 신개념의 저희가 프리탑젤을 챙겨드리다 보니까 기름 종이를 이렇게 쓱쓱해도 뭐 1 묻어나는 거 없어요. 끈적임이 남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딱 완성이 된 건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발랐던 거 1번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광택 뭐 컬러감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1번 그거서 보여드릴게요. 젤네일 바르기 전에 지금 한참 전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렇게 찍혀버리고 긁혀버리고 이거 진짜 어떡해요. 너무 속상하셨잖아요. 근데 반대쪽 손에 젤네일 바른 곳은 제가 지금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긁어도 이렇게 긁어도 긁히거나 벗겨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젤이죠. 보이세요. 이래서 젤네일이 솔직히 비쌌어요. 그런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안 벗겨지니까 잘 긁히지 않으니까 유지가 잘 되니까 나는 그래도 젤네일 할래 이런 식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조금 알뜰하게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나머지 손톱을 제가 조금 전에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쁘다. 진짜 잘했죠. 저희가 오늘 함께 챙겨드리는 젤라테 컬렉션까지 이렇게 올렸더니 붓으로 그린 것 같은 아트를 이걸로 완성시켜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 저리 가라. 이제는 진짜 다음 주면 7월이잖아요.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 30대들은 저희 톡제 방송하면 알아서 들어오시고요. 40대 분들 오늘 주목하세요. 돈 벌어 가시는 게 오늘 이 방송. 동네에 한 번이라도 네일샵 가보시면 가격 아시잖아요. 오늘 저희 조건이 훌륭합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일단 컬러가요. 부드러운 컬러 네 가지, 베이직한 컬러 네 가지에 여름용 쨍한 컬러, 기분 낼 수 있는 컬러 다섯 가지 다 들어와서 아홉 가지 초다 컬러 들어왔고요. 블링블링한 이 글리터가요. 오늘 상반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거 올린 느낌이 제 손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고 상반기 마지막이니까 여기 보시고 오늘 저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방송 중에 뭐 드릴 거예요? 젤아트 컬렉션. 이거 스티커 타입으로 해서 똑 띄어서 올려주시고 부어내주시면 끝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희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이 젤아트 컬렉션 무조건 다 챙겨드릴 거예요. 아까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손톱 위에 올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예뻐요. 붓으로 하나하나 그린 것 같은 그런 섬세함. 젤아트 컬렉션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누려보세요. 젤아트 컬렉션 저희가 추첨이나 경품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전구매 고객님들 다 드리면서 특히나 펄 아트 글리터는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경품 추첨인데요. 베스트 컬러 6개를 더 추첨해서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